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한 폐렴의 전세계적인 확산에는 정부의 은폐와 축소 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12월 8일날 우한 화난수산시장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낮에 22일이 지난 12월 30일이 되었어야 우한정부가 신종 코로나 경보를 내립니다. 이후에도 3주간 중국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우한 폐렴을 전세계로 수출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중장빈 트랙트까지 동원해야 될 정도로 전세계에 막대한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상황의 심각함입니다. 현장에 서 있거나 현장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이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폰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입니다. 칠물 경제는 이미 경제 위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생산 능력의 폭락입니다. 모든 공장을 가동하였을 때 생산 가능 총량을 우리가 흔히 생산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생산 능력은 2019년도에 전년 대비 1.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1971년도 이 통계 작성 이후에 4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뜻합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때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더메인 2018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2%로 감소세를 기록한 다음에 1년 만에 하락폭은 훨씬 더 커지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가동률의 폭락입니다. 실제로 공장을 얼마나 돌렸는지를 나타내는 제도업 가동률도 72.9%에 거쳐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8년도에는 67.6%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례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그런 경제 위기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 또 가동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냥 침체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경제의 활력이 꺼져가는 거의 재앙수준, 위기수준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비투자의 폭락입니다.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019년도에 마이너스 7.6% 따라서 이 수치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마이너스 9.6%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네 번째는 수출은 14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간지출은 6분기 연속에서 전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우한테렴이 지속되는 동안 내수시장에서는 대면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공영장이라든지 식당 등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러나올 정도입니다. 손님들이 없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경제주체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투자, 소비 모든 것을 다 크게 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경제주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일을 아예 접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경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우한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정보축소와 은폐로 경제 문제를 대해선은 안 됩니다.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원인 진단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과거조차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설 연휴 동안 설 민심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그런 사실과 어울려서 경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여권위원들이 꽤 늘어났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지역구를 방문해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당은 총선을 전후해서 2020년도 정부 예산 512조 원 예산 가운데 67%인 약 318조 원을 그냥 퍼붓다시피 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그런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정부가 돈을 물서지 뿌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 페림이 터지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당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어떤 근본적인 조치도 취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동안 문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냥 쏟아냈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인 정책에 대한 정책 노선과 철학을 병정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익숙한 경제 살리기 이벤트 같은 전시성 행사나 말로 하는 경제 살리기를 없애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쏟아낸 반시장적인 정책을 거둬들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말 분발과 각성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